. . . 오늘 과천에서 전국대회 있습니다. . . 과천에서 하는 되게 네임벨류가 있는 대회입니다 오늘 와이프 30대 D조 여복이랑 빅민턴님이랑 30A 그리고 대은이형이랑 준자강 이렇게 있는데 브이로그 과천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인거 같은데? 여기인거 같아 여기 밥 준겸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밥 먹고 왔어요? 밥 안 먹었습니다 왜요? 밥도 안 먹었습니다 오늘 밤살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잠 안 오겠네요 오늘 밤속 들어갑니다 안 하세요 큰일난데 형님 커피 좀 주세요 네? 커피 좀 커피까지? 네 고맙습니다 다다음 경기 그래도 마음 편하지 않아요? 도전한다는 거니까 아 나는 저는 네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제 목표가 원래 예전에 저는 13년 전에 시작할 때 네 내 몸으로는 B조 정도 밖에 안 된다 B조 만 찍자인데 네 현재는 A조까지 찍어서 목표 이뤄서 난 즐기는 민선인이에요 아 그래요? 마음이 항상 편해요 네 우리가 빗변이 큰 똥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형 몇번인지 지금 6번인가? 5번인가? 21코트에 5번인데 다음 다음이냐 다음 다음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네? 25대24로 방금 네 안녕하세요 진 줄 알았어 저도 공이 잘 안 나갔어요 안 나가? 공이 안 나간다 그래서 몸이 풀리니까 서로 풀릴 일을 알아서 공 잘하시더라고요 소총님들은 오늘 20대A 나왔거든요 네 맞아 20대A랑 준자강 나왔습니다 모두 우승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A조 정도는 뭐 준자강이 혹시 다 튼전 아니지?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파트너분이 너무 아 오늘 김대현 선수 나오죠 그죠 유철이 형 한번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니 그 조언을 좀 해주세요 형이 나와서 우리 A조 30대 A조 아 진짜요?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저한테 담담 경기 여기 아 진짜? 다담? 어 유철이 형이 빠르고 형이 느리잖아요 여기 여기 가까이 왔어요 아 빠르고 느리다고 표현한거야 방금? 유철이 형이 지금 좀 빠르고 느리니까 손목이 좋고요 되게 좋아요 어 손목이 좋더라고 어 진짜로 그러니까 한방한방 때리다가 좀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대각을 때려 어차피 유철이 형 빠르니까 나갈 수 있어요 아 나랑할 때는 체력이 안 돼서 계속 때리다가 혼자 실수해 버리잖아 그게 아니라 1, 2번 때렸어 숨이 차 그러면 대각을 때려 그러면 유철이 형 나갈 것 그러니까 회피성 대각을ля 어차피 이철이 형은 직선보다는 가운데 볼을 많이 보니까 힘들면 대각을 때려야 돼 그것만 해도 점수가 한두 개 더 딸 수 있어 내가 형이하고 나가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알고있다 이철이 형이 플레이가 많이 좋아져서 형이 때리기가 편할거에요 고맙다 고맙다 진짜 우승하셔야 돼 좀 더 응원하러 갈게요 우승하십쇼 준비하시고 이제 가야죠 아니요 파이팅 쓰레기 쓰레기를 저를 주시네 와이프 정기중입니다 이번 올라가면 본선을 출 비교 벗어나야죠 이제 빨리 빨리 비겼나요? 아쉽게 잤습니다 나머지 경기 해봐야죠 동점까지 갔는데 18대18까지 갔는데 잡았네? 끝까지 왼손잡이기가 있는지 모르더라구요 몰랐대요 게임이 왜? 지금 알았어요 능력이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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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2 2 2 3 2 2 3 1 1 2 2 1 1 2 2 2 2 1 2 2 2 2 3 2 3 2 3 2 3 2 3 3 3 4 3 4 4 4 4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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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9 10 10 10 10 6 11 10 11 13 12 15 12 나이스! 나이스! 잘했다! 그래도 대겐 하면 확신이 어딨지? 일단 1, 2, 2, 1, 2 두 번째 경기엔 더 센 팀이지만 더 센 팀이지만 더 센 팀이지만 거기를 한번 잡으세요 네 안 돼 ест 안 돼 선 선 선 선 선 발, 발! 아아! 맞게 맞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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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격 아아아 . . . . . . . 잘한다! 아, 야! 알았어. 아, 대박! 아, 대박! 부터 시작 ired- peat- 최고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경기, 선수의 대파로 경기, 선수의 대파로 저희는 이철씨하고 더 올라가야 되지만 저는 사실 민선을 즐기면서 열심히 치는거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진다고 막 씻으나 그러지도 않고 너무 재밌어요 다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게 나는 무릎 잘 무릎이랑 관리 잘하면서 오래오래 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대회에 한번 나가주세요 여름에 한번 나가시죠 곧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지금도 여름이야 확년 여름이야 열대야 겨울에 없습니다 형님 집에 애교로 가겠습니다 많이 아마 흑! 롱! 롱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